인천시가 원도심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과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개편을 반영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시가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19년에 수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도심 지역 921.74km²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에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